베네수엘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가두리 양식장의 가치인 것 아닙니까 29년째 지금 권력교체가 되지 않는 건데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된 거죠. 마두르 측 과거의 차베스 측에서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분이 마두르지 이렇게 또 지지자들이 항상 생기니까 한쪽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선거부정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만큼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충 한 40% 내외 안 되겠습니까 .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아마 시위대회가 결승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반발 시비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시리도 다 제압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의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더라도 뭐 개선될 가능성은 베네수엘라의 그런 야당이 선거 사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선거가 다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낮죠. 아무리 항의하더라도 뭐 경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두르의 선거 사기 성난 시위대 차베스 동장도 깨부시다. 그래도 우리나라 문제는 다 침묵하는데 와싱턴에 있는 특파원들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문제는 잘 취재해 가지고 보내주네. 이렇게 항의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국민들은 그냥 노예가 된 거죠. 좌파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는 성난 민심이 전국적인 시위로 분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고차베스의 동상을 넘어뜨리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드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항의하지만 이 문제가 선거를 완전히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이 터치스크린 방식이니까 터치스크린 방식 과정에서 대부분 다 조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과하게 되면 숫자를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현지 경찰이 도시 전역에 대규모 배치되고 주 방위군은 시위대를 향해 체류탄을 발사하면 무력 진압에 나섰지만 한 몇 주나 몇 달 동안 이렇게 실험하다가 또 다 제압당하겠죠. 체계 각국도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국제사회도 항의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걸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마드루는 그냥 선거 결과의 의문을 품는 남미 국가의 대사관을 다 철수시켜버리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선관위는 마드루 충성파로 꼽히는 엘비스 아모로스가 수장으로 있다. 선거 장악하면 이렇게 끝장이 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단에 시민들이 무슨 의견을 남기셨나 보니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전선거 조작으로 범죄당이 183석을 가져간 것을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57대 0. 그래도 여기는 항의라도 하지. 조선 땅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언론도 조심조심 50대 0.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표를 도독질해서 부정성 걸 자행해도 가만히 있는 이 무관심한 종자들 무슨 말이 통할까요. 오늘 당장 자기 집에 도독이 들어 그만 돈 없어지면 당장 발끈에서 난리가 날 텐데 국민의 주권을 도독질해서 나는 이 나라 국민들 수준에 만정이 떨어지고 속상하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국민들이 80분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분이 그렇게 글을 올려 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 가지고 한 번 공대일리신문에 인용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선거 문제를 왜 계속해서 방송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글을 올렸는데 충분히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4년 동안 충분히 하고 충분히 해서 다 밝혔고 누구도 여러분들 밝힐 수 없는 10년 정도의 한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다 밝혔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안 과제가 오면 오늘처럼 정교모라든지 베네수엘아 같은 게 나오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거는 4년에 했으면 된 겁니다. 박사학이 2개 3개 따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다음은 국민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제가 방송하는 사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제하거나 강요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가끔가다 의견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열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젊은 날에 이런 글을 그렇게 많이 썼던 거는 그때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열정이 사갈아지는데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들 뭘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옛날 한 이야기 그냥 반복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그냥 요절이 난 겁니다. 요절이. 그대로 그냥 요절이 딱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부 마무리하고 2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광고 방송 하나 드리고 이 기독교로 본 세계 역사는 아주 잘 쓴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 발전사를 중심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름에 한번 양서를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기독교 여러분은 세계 역사를 한번 구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을 가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죠. 이제 날씨에 예 예 예 예 예